안녕하세요. LTS 영어 로터스 김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11월 고위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 34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요. 빈칸 출원입니다. 빈칸은 보니까 중앙 정도쯤에 뚫려있네요. Overtime 위 밑줄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빈칸 출원이니만큼 빈칸 문장부터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Overtime 위 밑줄 시간이 흘러서요. 우리는 밑줄입니다. 자 뭐 짧은 거 지을 곳도 없네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밑줄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In the modern world 현대세계에서 We look for 우리는 찾습니다. Certainty 확실성을 찾는데요. 근데 어디서 찾냐면 In a certain place is 불확실한 어떤 장소에서 확실한 걸 찾는데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을 찾는다? 찾아지겠습니까? 쉽게 찾을 수 없겠죠. 자 그 정도 생각을 해놓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We search for order in cause, the right answer in ambiguity, and conviction in complexity. 우리는요. 찾습니다. 뭘 찾냐면 order, 질서, 순서를 찾는데 어디에서? In cause.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라고 하는 걸 찾는대요. 또 정답을 찾는대요. 어디에서? In ambiguity. 애매모호함에서 정답을 찾는대요. 그리고 and, conviction. 확신을 찾는대요. 어디에서? In complexity. 복잡함에서 확신을 찾는대요. 자 여러분들, 위의 문장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질서에서 순서를, 질서를 찾아집니까? 찾기 어렵겠죠. 애매모호함에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어렵겠죠. 복잡함 속에서 확신을 이것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어렵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in the modern world하고 상관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Our approach reminds me of the classic story. 우리의 이런 접근 방법은요. 상기시켜준대요. 나를 어떻게? 클래식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기시켜준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of the drunk man. 술 취한 남자가 남자의 어떤 클래식한 이야기를 상기시켜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술 취한 남자가 서칭풀을 찾고 있대요. His keys. 그의 열쇠를요. 어디에서? On the street lamp and night. 한밤중에 가로등 등불 밑에서 키를 찾고 있대요. 자, 이번 문장은 딱히 요약할 건 없지만 그 앞에 앞에 문장 두 개는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을 찾는다. 어렵고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는다. 애매모호함에서 정답을 찾는다. 복잡함에서 확실을 찾는다. 역시 어렵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He knows. 그는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면 He lost his keys somewhere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그가 도로에, 길거리에 어두운 어느 쪽에서 열쇠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대요. But 그러나 Looks for them underneath the lamp.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밝은 램프가 있는 아래에서 찾고 있대요. 왜냐하면 That's where the light is. 그곳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요. 어두운 곳에서 키를 잃어버렸는데 불빛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밝은 곳에서 찾는다. 열쇠를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Our yearning for certainty leads us to pursue seemingly safety solutions. 우리의 열망은요. 뭐에 대한 열망? 확실함에 대한 열망은요. Lead us, 우리를 이끈대요. 뭘 추구할 수 있게끔 Seemingly safe solution. 좀 안전한 해결책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끔 이끈대요. 아,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지만 좀 잘 보이는 곳을 찾으면 잘 보이겠지. 이렇게 안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이끈다는 얘기네요. 대시가 설명해주고 있죠. By looking for our keys on the street lamp. 좀 전에 얘기했던 문장 바로 나오네요. 잊어버린 곳이 어두운 길가 어느 곳이었는데 가로등 불필단에서 키를 찾고 있는 것처럼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려고 한대요. 답 나왔죠. 바로 뭐예요?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찾고 그렇죠? 그 다음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지만 밝은 곳에서만 찾고 결국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요. 왜? 우리의 열망이 뭐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끌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안전한 해결책으로 그러면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시간을 흘러서 우리는 밑줄하게 됩니다. 바로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걸 찾고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고요. 애매모호함에서 정답을 찾고요. 복잡함 속에서 확신을 찾는데요. 즉 무질서, 애매모호함, 복잡함 이게 뭐예요? 어두운 곳에서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질서, 정답, 확신처럼 빛이 있는 밝은 곳에서만 찾으려고 한대요. 왜? 우리의 열망이 그런 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즉, 결국 밑줄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안전한 해결책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즉,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열망이 바로 뭐예요? 안전한 해결책으로 이끌기 때문에 불밝은 등불 아래서 찾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를 찾아야 못 찾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뭐예요? 못 찾는다. 뭐예요? 루즈 아워 어빌러리가 있는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간편하게 풀렸죠? 어떻게 했어요? 읽고 무슨 말인지 짧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과 대입해 보면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 읽어내리시면 읽어내려가면 정답 못 찾을 수 없습니다. 로터스 김이 제시한 대로 찾으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완전 똑같은 정답은 아니지만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 로터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